안녕하십니까. 일일 매니저, 예원 매니저. 형신 매니저입니다. 박 매니저. 신 매니저. 신 매니저 좋다. 어떻게 해요? 가부 같은 게 있을까요? 오늘 쏘클 촬영자분 아티스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아티스트 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 겁니다. 물 갖다 드리려면 물 갖다 드리고 선풍기 갖다 드리면 선풍 갖다 드리고 다 해드리고. 부탁드립니다. 네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 임무가 하나가 왔습니다. 첫 번째 임무, 모니터 찍어주기. 매니저님 오늘 각오 한 마디 해주시죠. 네 오늘의 신 매니저 여러분. 제가 엄청난 프로 보필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바로 벌을게요. 화이팅. 저희 오늘 할 일은요. 멤버들의 햇빛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제가 오늘 타지 않게 다 이렇게 우산을 펼쳐드릴 거고요. 양산을 펼쳐드릴 거고요. 그리고 물도 드릴 거고 선풍기도 드릴 거고 멤버들이 덥지 않게 땀이 나지 않도록. 땀이 나면 제 탓은 아닙니다. 하지만 선풍기는 드릴 거예요. 오늘 한 번 1일 매니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마실까? 저요 저요. 하나씩 골라봐요. 아 땡큐. 매니저님 나요 나아요. 여기 나요 나요. 매니저님 바닐라라떼. 네 감사합니다. 웨이 웨이 웨이. 하나씩. 아 접수. 바닐라라떼. 감사합니다 매니저님. 이빈 씨 뭐 안 드실 겁니까? 아 드셔야죠. 아 드셔야죠. 먹어야죠. 45분. 아 45분에 들어갈게요. 삐삐 나 수주했어? 45분 맞죠? 아니요 나도. 하지 못했어요. 20분 정도 남았어요. 네. 빨리 바르세요 잘. 근데 왜 왜. 빨리 꼼꼼히 바르세요. 왜 이렇게 둥글둥글 바르세요. 문지문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문지문지. 마사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 선크림 선크림. 선크림 마사지. 선크림 마사지. 기다리고 있어 매니저님. 우리 매니저님 예쁘죠? 아 네. 감사합니다. 네. 멤버들한테 전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 촬영 완곡으로 하는데 대기실 타기에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는 거 있거든요? 네. 여기서 완곡하고 좀 쉬었다가 여유롭게 촬영하면 됐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상반신이요 상반신. 매니저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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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우. 예쁘다.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소클을 저희가 추는데 뭔가 롤리폴리를 춰야 할 것 같은 롤리폴리 롤리폴리 그거 빼고는 더 마음에 드네요 매니저님 아 다행이네요 자 매니저님 빨리 저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볼래 형신 매니저님 좀 별로지 않나요? 아 저 내일 퇴사할 거예요 아하하하하하하 매니저님 지금 보셨어요? 저희 매니저님 저분은 자꾸 저한테 반말을 해요 이거 카메라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내일 보시죠? 끝날 시에 아하하하하 여러분 왜 나만 미워해 저분 아닙니다 저희 아티스트분들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원 매니저님 옆에만 있으려고요 내가 열심히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파이팅 걸스 파이팅 걸스 파이팅 걸스 할 수 있다! 아니 안 들려 하하하하하하하 뭐가 있지? 네 했지? 저는 100점 만점을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뭐래? 진짜 매니저 언니한테 혼나고 있어요 아 그래? 열심히 안 한다고 지금 열릴 중이에요 다행히 옷이 지금 말썽이라서 저는 모니터랑 커피랑 선풍기 우산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사무실 현장 하하하하하 힘드시죠 매니저님? 좀 예쁜 날이 scores 언니래 여러분 형실 언니가 방금 잘 예쁘다고 해줬어요 아니요 100점 만점에 200점 쏘의 제 머리를 방금 만져줬는데 쏘 스위트더라고요 오늘 저희 매니저님이십니다 매니저님입니다 제가 100번 부르기로 했는데 네, 형신언니 99번 남았으니까 예원인, 예원 매니저님 100번 주변을요. 이제 100번 남았어요. 방금 촬영인 거 찍었어요. 저 찍혔어요. 약속 산 거예요. 멋있어요. 지금 촬영 안 돼요. 갈게요. 전지적 평생 시점. 파이딩 걸즈. 지켰다. 네, 힐 신고 아주 척척 잘하고 있습니다. 뿌듯하군요. 매니저님 매니저님! 저희는 몇 시간 만에 한 번 수척해진 거 같지 않나요? 지금 몇 년이 지난 거 같지 않나요? 근데 뭔가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서 재미있었던 거 같고. 맞아요. 뭔가 매니저님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서.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. 갈게요. 좋다. 매니저님 매니저님! 자동차님! 자동차님 안녕하세요. 매니저님! 고생입니다, 여러분. 빨리 가세요,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, 빨리 가세요. 저의 귀여운 매니저님들입니다. 매니저님이요? 일단 저희 매니저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텔레파시가 통해서 이제 덥다 그러면 바로 선풍기를 갖다 주고 이제 또 막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1년 파워하면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. 사진 오늘 한 100만 장 찍어주세요.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달러리예요, 지금?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없습니다, 지금.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. 많이 공유해. 올리세요, 그럼. 네, 올리세요. 그 옆에 포토바이 예원이 둔 예, 예. 밑에 트위처 밝혀주시고 네, 알겠습니다. 당연하죠, 당연하죠. 그냥은 못 써요. 여러분 그냥 한 번 올려볼게요. 저희 매니저님들 좋아해요. 우리 오늘 열심히 매니저, 일일 매니저로 했으니까 내일부터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죠. 네. 오늘 사직서 쓰고, 퇴사하고 내일 재입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뇽!